21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는 고 백성기 경사 피살 사건의 중요 증거품인 권총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금물살을 타는 듯 했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용의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질조사로 이어지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2년 9월 추석 연휴 첫날 새벽 전주 금암파출소에서 경찰관 한 명이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달 6일 사라진 백경사의 권총을 울산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21년 만에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의 실마리는 2001년과 2003년에 대전에서 은행강도 사건을 벌여 지난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이승만의 편지. 공범인 이정학의 요구로 백경사의 권총을 숙박업소 천장에 숨겨놨다는 자백이어서 이후 경찰 수사는 금물살을 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수사는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비공식적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승만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정학과의 대질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겁니다. 경찰은 6차례에 걸쳐 이승만과 이정학을 교도소에서 조사했지만 서로에게 범행을 떠넘기고 진술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승만과 이정학에게 권총을 입수한 경위와 함께 백경사 사건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2002년 사건 당시 이정학이 이승만과 함께 전주에서 음반사업을 했다는 점. 또 백경사 몸에 난 상처가 과거 이정학의 차에서 나온 흉기 자국과 흡사해 이정학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황을 제외하면 결국 범죄자 2명의 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용의자를 단정짓지 못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장기미재, 백경사 피살 사건. 21년 만에 총기가 발견된 뒤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어 경찰의 수사가 난항에 빠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MBC 뉴스 정상우입니다.